위면 빠진 상대 야 이씨 이렇게 해야 한 번 먹냐? 아 포탑 씨발 뭐야 아니 여긴 왜 있어 이게 아 잘못 채워드림 소타 나이스 소타 개나이스 심혜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14킬 2대 쓴 데 야발 오늘 경쟁한 것 중에서 윈스턴 제일 잘한 것 같은데 상대 심해 패스 그냥 ㅋㅋㅋㅋ 먼저 가자 앞에 가자 그냥 내려 가자 내려 가자 자와볼래 1라운드 나봐 이 멍키새끼야 이 ㅆㄹ 여기다, 나 지금 여기다, 오케이? 여기다, 여기다 여기다, 여기다 여기다, 여기다 ㅎㅎ 오! I can push it, I can push it 여기, 여기 으윽 안 내놓어 안 내놓어 시간 또 어카하네 또 어카하네 매칭 아니 힘이 이쁘다 1번 ינה 저기 뭐야 슈로라는 갯기 어? 이제 파진다고? 야 이거는 좀.. 뭐라는 거야? 아니 이게.. 이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? 아니 진짜 또 6승 6패야 이러면은 누가 진짜 모니터링하고 있나? 또 1승 5패 역시 1승 5패 2승 6패 3승 4패 3승 5패 2승 5패 3승 5패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1 1 1. 2. 2. 3. 2. 3. 2. 2. 3. 디바 존나 잘하네. 아 이거 지면 던파하러 간다. 이거도 던파하고, 2판 옵지 막판이다. 안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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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쏘로 안쏘로 안쏘로. 아.. 점심.. 한 2, 3, 3 우우! 발송! 안 해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